아 뭐 했다고? 칼에 찍혔어 칼에 찍혔다고? 아니지, 말을 못 했어? 알 땡이 많이 찍혔는데? 잠깐만 손으로 막 맞지 마 치료받아, 빼빼 치료받아 봐 치료받아 지금 앞에 의자 갖다 놓고 뭐지? 컷, 컷은 어때? 뼈에 닦아 놓은 거 아니지? 많이 들어갔는데 꼬매실 거예요? 꼬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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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다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잠시만 긴장을 늦춰도 언제든 위험이 다가올 수 있게 모두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도료 진영 찌개 가 species 까돋아 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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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스 저거같이 미스 그루퍼. 미스 그루퍼. 미스 그루퍼. 껍질 좀 이렇게. 진짜 막히네. 까볼게. 개봉했어 개봉.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이 안쪽.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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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안쪽이 잘 익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와. 와. 자 이거 좀 해줄게요. 까만큼 칼이 된 것 같지 않아. 우리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와 우리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대박. 소고기인데. 진짜요. 그래 생선 먹는 소리가 안 나. 고기 먹는 소리가 나. 씹히는 소리. 그거 빼고. 고기가 퍼져야 하는데 안 퍼져요. 보통 우리가 익히면 흐트러지잖아. 안 흐트러지고. 보통. 박다수살 같은 게요. 박다수살? 응. 덩어리로. 그냥 닭가슴살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아가 나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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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밀리지의 최고의 생선인지 알겠다. 왜 그룹하고 그룹하는지 알겠습니다. 수분이 안 빠져서 이거를 정말 고추장 굴고기처럼 이렇게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굴고기? 이거는 육질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육질이에요. 솔직히 쌈을 싸먹어도 될 정도로 고기가 딱딱 먹어. 야 뭔 생선이 고기가 돼 진짜로. 우와. 단백질을 공급받는다는 느낌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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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가 어제 그게 맛있었어? 이게 맛있어? 그거는 왜 하려고. 그치?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들이 나타나니까. 매순간이 최고의 음식이야. 진짜. 정말 요기가 된다. 여기 정도가 아니라 포시야 포시. 우와 대박. 아 우리 고양이가 또. 쌍생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까 깜짝 깜짝 깜짝깜짝 깜짝 깜짝깜짝. 아까 깜짝 깜짝깜짝 깜짝 깜짝 깜짝깜짝. 깜짝 깜짝깜짝 깜짝 깜짝 깜짝깜짝 깜짝 깜짝깜. 냄새 많이 냄새. 누구 양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맛있게. 아참. 마시겠어요? 간을 하니까 맛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 맛있어 진짜 바베큐로 해서 양념 바베큐 그 맛이야 치킨 맛이야 와 내가 진짜 감히 평가를 할 수 없네 와 진짜 아 따가워 아 따가워